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해설강의를 맡게 된 차현우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미적분에 해당하는 전문항 총 12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12문제에 대한 문항 분석 그리고 또 하나는 해설강의 또 하나는 최근에 수능의 어떤 트렌드에 맞추어 봤을 때 이번 9월 평가 모의고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차이점 유사점 이에 대한 비교를 하면서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한 80일 정도 남았죠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마 대부분이 드는 느낌 이럴 거예요. 내가 막연하게 부족하다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고 느꼈다고 하면은 이번에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그게 현실이 되고 뭔가 이제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아 조금 더 이제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정말 좀 바쁘게 달려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항상 이런 거죠. 모의평가는 모의평가일 뿐이고요. 실전이 되게 중요하죠. 수능 당일이 중요한데 이번 올해 수능 및 올해 입시 그리고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굉장히 좀 힘든 환경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맞죠? 그래서 5월 중순까지는 학교를 안 가고 있다가 5월 말이 돼서야 이제 3학년이 돼서 학교를 가고 또 그게 끝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뭐 이제 또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학교가 뭐 쉬기도 하고 또 방학도 짧아지고 그러면서 그것에 마침별을 찍은 게 아마 오늘이었을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모든 걸 끌어모아서 이제 문제품들에 집중을 해서 시험을 보는데 이게 하루 내내 마스크를 낀 상태로 하루 내내 일정한 자리에서 내가 온 힘을 기울여서 이제 문제를 풀었던 경험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치? 우리가 봤던 모의고사라고 해봤자 학력평가 몇 번이고 그 중에 일부는 또 시험지만 받아가기도 했었고 뭐 3월달 시험 같은 게 우리가 안 봤었고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충분히 훈련이 안 돼 있을 텐데 이제 그 와중에 수능이 100일 안쪽으로 남았고 9월 평가 모의고사를 보게 됐습니다. 일단 끝까지 완주한 것만으로도 정말 고생 많았고요. 이제 수학의 내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학 가형 어땠습니까? 수학 가형에 대한 총평은 따로 다른 선생님들이 해주실 거고 수학 가형에서 이제 선생님이 미적분은 전체를 쭉 봤었고 또 미적분 이외에도 확통이나 또는 뭐 수학원의 주요 단원들의 문제들을 쭉 봤는데 선생님이 드는 느낌이 이런 거예요. 아 이게 수능에 최근에 나왔던 어떤 트렌드가 있잖아. 그리고 이제 올해가 개정교육과정 첫 해고요. 또 개정교육과정에서 시험범위가 전범위인 평가원 시험이 이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봤던 6월 평가원 모의고사나 또는 그 밖에 다른 학력평가나 다른 모의고사는 수능 출제기관에서 수능 나라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 평가는 굉장히 유사한데 그 문항을 가지고 비교를 했더니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일단 최근 수능 트렌드하고 크게 달라진 부분 없이 굉장한 유사점을 가지고 쭉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야. 따라서 기출문제 제대로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과거 수능에 나왔던 어떤 트렌드를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그에 맞게 점수가 잘 나왔을 거라 생각해. 이게 선생님이 이제 문제 풀었던 느낌이야. 그러나 학생들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일단 올해 자체가 학습이 얘네리 비해서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첫 번째 이거 그거고요. 또 하나는 교육과정 개편이 되면서 이제 예전에 수능에서 단원 구성과 지금 단원 구성이 달라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미적분인데 대표적으로 미적분이 뭐였냐면 미적분이 예전에 고등학교 2학년 과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3 올라간 학생들의 미적분 학습 상태는요. 고2랑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고2 때 한 번 다 끝내고 나서 고3 올라가서 미적분을 봤으니까. 근데 올해 교육과정은 미적분이 3학년 과정이야. 이해되겠니? 3학년 1학기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미적분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또 공교롭게도 올해 3학년 1학기가 아 마음이 아프다 진짜.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미적분의 학습 상태가 선생님이 이제 판단하기로는 예년에 비해서 그런 어떤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항 자체의 난이도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예년에 비해 높다고 나오거나 또는 등급포도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적분 단어. 적분 단어. 적분 단어는 미적분의 가장 마지막 단어인잖아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시험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정규 교육과정상 3학년 1학기 후반부에 배우는 내용인데 이번에 시험에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18번하고 20번 문제였어요. 18번, 20번 중에 특히나 20번 같은 문제는 과거 기출 문제 중에서 2012년도였나 평가원 모의고사의 거의 똑같은 함수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8번은 조금 유니크한 기억리은 지급 문제라고 하면 20번은 굉장히 정형화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0번은요. 공부를 하면 그냥 바로 풀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나 공부했을 때 선생님이 수능 개념 강의 보면 기출 문제 중에 똑같은 함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학생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익숙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 20번은 틀렸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30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이과 최고난도 문항이죠. 과거 2017, 2018년도에 수능 30번 문제는 진짜 대단했거든요. 좋은 의미의 대단한 점도 있지만 또 학생들로 봤을 때는 이거는 감히 어느 누구도 풀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굉장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최근 2, 3년 동안의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최고난도 문제는 약간 쉽게 그리고 중상 수준의 준킬러급 문제의 문제가 좀 어려워져서 상위권, 최상위권은 거의 100점에 수렴하는 점수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상위권 학생들은 오히려 점수가 떨어지는 등급 것이 떨어지는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는 게 최근 시험이었는데 올해 9월 평가원 모의고사도 역시 그런 기조를 유지해서 최고난도 문항은 약간 쉽게 그렇다고 뭐 베리, 이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옛날에는 정말 천상계에 있다고 치면은 지금은 옛날에는 이 카메라를 벗어나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카메라 제가 제일 위에 이 정도에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과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30번을 맞추는 학생들도 있지 않을까 선생님이 기대를 하고 궁금합니다.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 30번을 맞췄던 그 중에서 궁금한 게 아, 선생님이 조금만 자랑 좀 할게요. 선생님이 올해 진행했던 수능 개념 미적분에 들어가 있던 교제의 예제 중에 공통 접선 예제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지수함수, 하나가 로그함수, 둘에 동시에 접하는 공통 접선. 그 문항이 30번 문제의 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향은 좀 이따 할 테니까 단지 이제 30번 함수는 위에도 지수함수, 아래도 지수함수인 것만 차이가 있지 문제 푸는 방법, 논리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항들을 공부를 해서 혹시나 맞춘 학생이 있다고 하면은 선생님이 굉장히 보람이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항 중에 특히나 고난도 문제는 수능에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심지어는 9월 평가원의 모의고사에 나온 형태를 제외하고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 정도로 최고난도 문항은 유사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능은 또 다른 이야기니까 혹시나 성적이 생각만큼 좀 잘 나오지 않는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심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강의했던 학생들 중에서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60점대 받고 수능에 96점 받았던 예도 있었어요. 2015년 수능이 조금 쉬웠었는데 그 학생이 수능 당일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90점대를 받은 학생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이 훨씬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고 자, 선생님은 지금부터 문제를 풀텐데 문제 중에 좀 쉬운 2, 3점짜리 문제는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고요. 중요한 건 승부처가 되는 문제가 4점짜리 문제들이죠. 그 문항들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총 12문제가 나왔고요. 단원 분석 같은 건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단원별로 골고루 나왔는데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이 미분, 적분, 극한에서 4점짜리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이야기만 중점적으로 할게요. 4점짜리 문제가 총 5개가 나왔는데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앞에 우선 쉬운 문제는 쭉 볼게요. 최고차항 개수만 비교하면 되겠네. 2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가 2고요. 여기가 4N이기 때문에 4N, 4N이니까 8N이죠, 8N. 그래서 2분의 8 하니까 이 값은 4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는 한쪽 눈 감고 왼손으로 풀 수 있잖아요. 그치? 최고차항 개수. 급수 문제입니다. 부분 분수 문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가 한 적이 있어요. 급수 연산 문제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야. 교육과정상. 첫 번째 등비급수. 두 번째 망원급수. 망원급수가 뭐냐면 한항과 이웃한 항의 차입니다. 한항과 이웃한 항의 차로 표현된 형태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분 분수로 표현했던 형태죠. 자, 이걸 이제 잠깐만 정리를 할까요? A, B분의 1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괄호 열고 B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잠깐만 이야기를 하면 교육과정상 현행 교육과정이 5년 전에 있었던 2016 수능을 마지막으로 봤던 5년 전 교육과정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2017부터 2020 수능까지 봤던 교육과정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게 유행하냐면 기출문제도 한 5년에서 10년 전 사이에 나왔던 문제하고 굉장히 비슷하고 그 다음에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나왔던 문제보다는 방금처럼 그런 문제가 더 유사하고 교육과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과목 구성도 그런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기출문제 중에서 한 5년, 10년 전에 나왔던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여기다가 이제 n의 n 플러스 2분의 2니까 이 값은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아, 잠깐만 2가 들어가네 2, 2, 2, 2, 2, 2 그리고 곱하기 b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2분의 1 해서 뿅뿅뿅 사라지니까 정답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알겠니? 이거를 급수를 구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강의할 때 푸는 거랑 달라요. 강의할 때 푸는 거는 교육과정상 원래 이 식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이제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 해가지고 먼저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푸는데 시험 볼 때는 이제 그런 시간도 아깝단 말이야. 이런 시간을 세이브를 해서 마지막에 고난도 문제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교육과정의 내용을 자세하게 쓰지 않고 실전처럼 풀겠습니다. 어떻게 푸느냐 대입하는 거지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2 대입하면 이 값은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하면서 쭉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쭉 가면은 여기가 3분의 1 3분의 1 사라지잖아요. 4분의 1 4분의 1 사라지고 앞에 2개 남고 원래 뒤에 2개가 남아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자세하게 써야지 원래는 근데 그걸 쓸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리미트니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은 n 플러스 1분의 1 n 플러스 1분의 1 다 무한대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값은 그냥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만 쓰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분의 3으로 얻고 실전에서 이 정도의 속도면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알겠지? 자 넘어갑니다. 다음 6번 적분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 단원에 적분해서 계산 문제도 뭐 약간은 부분 적분하는 문제 나왔었고요. 또 치환 적분하는 문제나 넓이 구하는 문제도 몇 차례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좀 난감했을 것 같아. 상당히 난이도가 적분 단원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최고난도 킬러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상위권, 중상위권 변별할 수 있는 문제 그중에 3점짜리 계산 문제는 부분 적분이 나왔었고요. 이 형태를 부분 적분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형태는 미분하게 되면 상수항 아니 숫자 1이 되고요. 이거 적분하게 되면 좋기 때문에 이 식은 x-1에 2에 마이너스 x제곱에 앞에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도 되고 여기다 붙여도 되고 편하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 값으면서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런 1부터 2까지 그리고 이제 요거를 미분한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에 그 다음 요걸 미분한 그러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6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고 2에 마이너스 x제곱 dx 요렇게 쓰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집어넣게 되면 1 이거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제곱 이라고 쓰면 되겠네. 됐습니까? 2를 집어넣으면 0이고요. 그 다음 여기 대입하면 아 이거 적분을 또 해야 돼요. 이거 부호 때문에 실수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다행인 건 객관식 문제라서 부호 때문에 실수를 해도 교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죠. 지동해서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반대로 붙어야 되고요. 2에 마이너스 x제곱에 여기다가 1부터 2까지니까 대입하게 되면 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2에 마이너스 1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처럼 부호 실수를 하면 요거 두 개 부호가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사라져가지고 이 중에 답이 없습니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말 천신만고 끝에 구제가 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만큼 부호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요거 앞에 개수가 2가 있고 1이 있으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다음 7번 문제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 미분법 봤더니 이건 dy dx니까 dy dx 구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y를 t로 미분하고 x를 t로 미분하고 y를 t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3이고요. x를 t로 미분하면 이 값은 t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식을 번분수니까 분자분모에 t를 곱하게 되면 여기는 1 더하기 t가 되고 이 식은 t로 묶어지고 3으로도 한번 묶어볼까요? 그래서 여기는 1 더하기 t에 t가 있고 또 3으로 묶어내고 이렇게 아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고 이렇게 그리고 이 값은 t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최종적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안되면 이 식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려면 이제 분수함수 이용해서 함수의 목수의 미분해서 이것의 극값을 찾고 그래프를 그리고 또 새로운 여행을 떠나야 되는 거야. 정말 다행이야. 정말 다행히 이 식이 3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하게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이게 약분이 되는 거지. t 플러스 1에 t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t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인수분이 된 게 약분이 돼서 이것만 남게 되겠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3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차는 음수인 2차식 형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t가 마이너스 1 t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0보다 큰 일부만 그려지고요. 그중에서 이 값이 2a분의 마이너스 b에 해당하는 다시 말하면 6분의 3에 해당하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최대가 되는 순간이고 그래프는 이렇게만 그려지는 거예요. 알겠죠? 0보다 큰 범위에서만 그려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빠지고 정답은 그래서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문제 8번 여기 3점짜리 문제입니다. 등비수열에 대하여 등비수열의 극한을 이용해서 급수를 구하는 문제네요. 계산 문제가 등비급수, 망원급수 둘 다 나왔네요. 등비수열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 뭐 m-1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지금 이 an이 등비수열인데 이것의 급수가 아니 극한값이 6이라는 말은 반드시 an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야. 3의 n제곱골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인 거예요. 제가 앞서는 첫 번째 항 뭐 이걸 a라고 넣어도 되고요. 또는 그냥 미지수 p라고 놓고 3의 n제곱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또는요 이거 앞서 갖다가 a 곱하기 3의 m-1제곱 이렇게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a하고 p값이 3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3배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푸는 거야. 이쪽에 편할 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걸 좀 좋아하니까 집어넣으면 따라서 p가 6분의 1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p3의 n제곱에 2의 n제곱에 3의 n제곱이니까 이 지수가 밑이 제일 큰 것의 앞에 b니까 p분의 1이 6이므로 p는 6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럼 이제 p가 6분의 1이란 뜻은 결국에는 6분의 1 곱하기 3의 n제곱이 an이란 뜻이고 역수를 취하니까 지금부터 이제 등비급수를 계산하는 건데 등비급수를 시그마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1-r분의 첫 번째 이걸로 구하는 거 아니니까 지금 등비급수 공식은 실전에 시험 볼 때도 이렇게 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an이 등비수율이면 역수를 취한 것도 등비수율이죠. 자 어떻게 되게 바뀝니까? 역수를 취했다고 치면 이 값은 6분의 1 곱하기 3의 n제곱 분의 1 얘가 이제 내가 얻고 싶은 an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이제 공비가 얼마입니까? 당연히 3분의 1인 거지. 1-3분의 1 그 다음 첫 번째 항 이걸 예쁘게 막 a 곱하기 아래 이렇게 바꿀 필요 없이 그냥 첫 번째 항에는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6분의 1 곱하기 3의 1제곱 확인이 없으면 2분의 1 분의 1이니까 첫 번째 항 그냥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등비급수 구할 때는 공비 구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만 보면 되겠어요. 이번에 6월 평가원 모의 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등비급수 관련된 기하 문제가 안 나왔어. 자 이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할게. 등비급수가 지금 계산 문제는 나왔는데 수능 최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얘가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20번으로 나왔던 바로 등비급수 활용 기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도형이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프렉탈 도형이 등장을 하면서 뭔지 알겠죠? 그래서 넓이 합 길이 합 이걸 구하는 문제가 등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9월 평가원에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느냐? 수능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들잖아. 그에 대한 답을 먼저 해줄게요. 일단 지금 같은 상황이 있었던 사례가 과연 수능의 과거에 있었느냐? 있습니다. 있습니다. 2013 수능 그러니까 2012년도에 봤던 시험이었나요? 선생님이 1년 정도는 헷갈려. 연도랑 학년도랑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2012 13 고때 6월 평가원 등비급수 문제 나왔었어요. 도형 문제가. 9월 평가원 등비급수 도형 문제가 안 나왔어. 수능에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리고 수능만 그냥 어차피 수능이 중요해요. 수능만 딱 모아놓으면 최근 10년 동안 출제가 100% 되었습니다. 따라서 10년에 한 번 안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설명 오래일 수도 있지만 그거를 아무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수능까지 등비급수 활용 기하 문제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당연히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번 계산 문제가 나왔었고 요구하면 3분의 2분의 2니까 정답은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법문수능 선생님이 살짝 암산했어요.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승부처가 되는 4점짜리 문제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수능특강 수능완성이 연계가 되는 건 알고 있습니까? 요 문항이 연계 문제야. 연계 문제. 연계 문제고 수특의 미적분 63페이지 예제 요 문제가 연계 문제인데 혹시 교재가 있는 사람은 수특 63페이지를 펼쳐보면은 여기 들어간 요 함수만 다르고 나머지 논리가 거의 똑같습니다. 이 함수식만 다르고 나머지 싱크로율이 한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자기가 15번을 이론적인 부족함 때문에 틀렸다고 하면은 연계 교재를 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것들 해결할 수가 있는 것들이고 여기서 이제 잠깐 연계 이야기를 하면요. 수능특강 수능완성이 70% 연계가 된다고 평가원에 발표를 했고 선생님도 EBS 해설강의 진행을 하면서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며칠 있다가 EBS 홈페이지에 올라올 거야. 다듬어져가지고 EBS 홈페이지에 보면은 입시 칼럼인가에 보면은 평가원 모의고사 분석에 관한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고요. 70%가 연계가 되고 이거는 이제 문항수 기준으로 21문제인데 수학 가형의 경우에는 보통 어떠냐고 하면은 수학 가형에서 보통 그 70%에 당하는 것은 2, 3점 4점 중에 중간 난이도 문제 정도까지야. 그러니까 진짜 이제 연계가 안 된 문제가 뭐냐면 오답률 상위 문항 탑5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그 문제들인데 대부분 중상위권 이상 학생들은요. 그 5개의 승부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연계 비연계 때문에 어떤 교재를 공부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차피 여러분이 고3 공부하면서 수많은 책들을 공부를 할 거거든요. 기출문제 당연한 거고요. 수능특강, 수능완성 같은 경우도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교재인 거예요. 이미 학교에서 대부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외에 각종 고3용으로 개발된 교재들의 문제들을 여러분이 풀어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실제 오답률 최상 문제들은 어쩔 수 없이 수학적인 사고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학 실력을 토대로 극복을 하는 게 필요하고 수능에서도 출제를 어떻게 하느냐. 수능 문제를 만들어. 만들었지? 자, 그 다음에 검토하시는 선생님들이 어떤 작업을 보통 하시냐면 기존에 개발된 시중에 풀린 교재들 있잖아요. 모의고사 같은 것들 교재들 이런 것들 중에서 유사한 문제가 있으면 이제 그 문제를 수정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든지 간에 수능에 나오는 최고난도 문항은 시중에 어떤 교재랑도 유사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고등학교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통적인 부분이 있지. 적분을 한다. 치환적분을 한다. 미분을 한다. 이런 건 비슷하지만 기본적으로 출제 원리상 동일한 문제를 배제하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말했던 연계 문제 같은 경우는 일부 4점짜리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연계가 돼 있고요. 이번에 구월평가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29번 확통 문제 기억납니까? 확통 문제가 연계 문제야. 그래서 연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학생들이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확통 문제 같은 경우는 숫자 하나 조건 하나만 달라지면 아예 다른 식으로 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유사하게 출제를 했기 때문에 수능 특강 수능완성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이 틀렸던 문항들 일부는 같이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겠지?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문제 선생님은 또 이런 생각도 했다? 연계 문제인데 LNC컨트X다기 탄젠트X가 너무너무 유명한 함수야. 대학과정의 미적분학 책을 보면 이 함수는 정말 너무너무 유명해. 왜 유명한지 알아요? 사실 유명한 게 미분된 미분된 게 아니라 인테그럴 코사인X분의1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시컨트X라고 하는 이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는 접근이 엄청 번거롭고 귀찮아. 근데 이걸 접근하게 되면 뭐가 되면 LNC컨트 더하기 탄젠트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거를 미분하게 되면 코사인분의1이 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면서 시험을 보면서 뭔가를 배우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땠습니까? 풀면서 놀랍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시중에 나와있는 내신종 교재 중에서 적분 중에 어려운 문제 요거 적분하는 게 있습니다. 답이 요거예요. 요정도로 하고 일단 그런 거 감상해 줬지 말고 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이거 역함수를 GX라고 하고요. 이걸 물어봤는데 이걸 보는 순간 분모가 0으로 가네요. 분자가 당연히 0으로 가야 되니까 첫 번째 G의 마이너스 2는 0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X 빼기 괄호 열고 마이너스 2 분의 GX 마이너스 G2에 해당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G 프라임 2하고 똑같고요. 요게 문제에서 B라고 나와있네요. AB값을 구하세요. 자 G 마이너스 0이란 말은 F0은 마이너스 2란 뜻인 거야. 역함수니까. X와 위치를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 LN 시컨트 0은 코사인 0이 1이니까 그냥 1이에요. 탄젠트 0은 0이니까 그래서 A분의 1. 그래서 한마디로만 이 값은 LN A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LN A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A값은 2의 제곱이 되겠네. 이렇게 하나 넣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요걸 구하는데 이게 G 프라임 2를 구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떤 문제입니까? 역함수의 미분법 문제죠. G 프라임 2는 원래 함수 미분의 역수입니다. G 프라임 2가 아니야. 애들아 미안해. 미안해요. 갑자기 기가 왜 튀어나오죠? G 프라임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당연하지. 그래서 G 프라임 마이너스 2는 원래 함수 미분의 역수입니다. 그럼 원래 함수가 얼마입니까? F0이 마이너스 2에 해당했다면 Fx 0컴마 마이너스 1 지나죠. 그래서 역시 F라임 0이 되는 거야. F 프라임 0감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F 프라임 0은 이 식을 미분하는 거야. 그럼 미분을 할게요. 우선 이 값은 ln 어쩌고 저쩌고 마이너스 ln A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 어차피 상수기 때문에 미분하면 사라지고요. 요것만 미분하면 되는 거지. 함수의 목수의 미분에 의해서 아 로그 함수의 미분에 의해서 합성함수의 미분하게 되면 시컨트 탄젠트 더한 것을 분모로 보내시고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고 그 다음 요거 합성함수의 미분으로 미분하게 되면 값은 시컨트 x 탄젠트 x 더하기 요거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거를 시컨트 시컨트로 묶으시면 탄젠트 더하기 시컨트니까 분자 한번 약분되는 거 보입니까? 또한 이 값은 시컨트 x가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 알아놓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험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 함수가 또 나올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정도로 상위 과정에 유명한 함수들이 수능에서 의도적으로 출제를 하는구나 라는 정도를 알아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f'0을 이제 구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여기다 0을 집어넣고 그냥 1이 되겠네. 됐습니까? f'0 여기다 0 대입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1 여기는 2의 제곱 곱하는 게 문제니까 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정도로 이제 4점짜리 문제는 좀 쉬운 걸 풀었고요. 지금부터 춘킬러 문항이 등장을 하는데 18번하고 20번 문제야 두 문제다 적분 문제인데 적분 문제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번 문제 이 식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기출문제 분석이 잘 된 학생들 아까 선생님이 했다는 게 기억합니까? 이게 완전 새로운 함수가 아니에요. 2013년도 평가원 모의고사 풀어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함수가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만 제대로 했으면 이걸 변형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을 거야. 근데 이제 극대가 되는 이런 걸 찾는 과정이 조금 복잡한 거지. 하지만 그 과정도 굉장히 난이한 건 아니고 그에 반해서 18번 문제는 일단 이 함수 딱 보는 순간 뜨아 뭐야 이거 ln 1 더하기 x의 4제곱 물론 이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30번 문제였네요. ln 1 더하기 x의 4제곱 빼기 c라고 하는 함수가 나온 적이 있어.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10제곱을 했어. 일단 이 10제곱이 나오는 순간 이 함수 그리는 걸 원하지 않아. 그리는 건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뭐 그릴 필요도 없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게 나와 있는데 이 시기 유니크한 시기예요. 선생님이 얘를 보면서 정말 수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구나. 선생님이 나름대로 고3 수능 특히나 이과 학생들 중심으로 강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했는데 선생님도 이과고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방금 말했던 20번 형태의 함수나 적분식이나 이걸 변형하는 수많은 형태의 문제들이 시중에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런 형태는 혹시 이것도 비슷한 게 있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기억리인 디귿 형태의 보기까지 예쁘게 나와있는 형태를 선생님이 본 사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사한 건 있겠지만 훨씬 더 학생들 봤을 때는 좀 이거 무슨 문제지? 이런 느낌이 드는 문제가 18번이 아닐수라 생각하고요. 뭐 18번, 20번 같은 문제가 오히려 21번보다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이 있었을 것 생각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 정의의 함수와 GX에요. 자 우선은 이제 보통 전통적으로 많이 했던 행위가 Ft고 F의 1-t 이런 식으로 괄호안이 복잡하면 보통 뭐 많이 하더라? 그렇지 치환적분을 많이 해요. 그리고 치환적분 많이 하는 거는 이 18번뿐만이 아니라 20번 문제 이런 식도 마찬가지로 치환적분해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치환적분 하면 얘가 또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치환적분을 한다고 해서 이 식이 예쁘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게 첫 번째 드는 생각이야. 치환적분을 하기 전에 드는 느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치환적분을 하는 문제일까 아닌 문제일까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고 자 어쨌든 기역, 니은, 디귿 문제니까 고민하지 말고 기역, 니은, 디귿으로 푸시고요. 자 기역부터 보겠습니다. X가 0보다 작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GX는 0이다. 그러니까 이 적분값이 0이래. 그럼 이 X가 0보다 작다고 나와 있는데 함수 FX가 어떤 함수냐면 함수 FX가 치면 계속해서 0을 지나다가 0보다 컸을 때 어차피 이 값이 10제곱이니까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함수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0보다 0이다가 이런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X가 0보다 작다는 말은 한마디로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이 부분을 구하는데 이 값이 지금 음수라는 뜻인 거죠. 그럼 이걸 다시 말하면 인테그럴 X부터 0까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졌던 이 값이 음수여서 음수부터 0까지 적분한다는 뜻인 거야. 그런데 여기 함수에 FT가 있죠. 지금 T가 0부터 X까지 바뀌는 건데 X가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이 0부터 X 사이에는 이 FT가 무조건 제로예요. 따라서 이 범위 안에서 이 값이 무조건 0이니까 이 전체 값도 무조건 0이겠죠. 그러니까 그 0을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기억은 참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0을 적분하면 0인 거야. 그런데 이제 X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면 이 부분 넓이가 되면서 달라지거나 아니면 또 곱이니까 또 막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G1이 G의 이것이다. 아, 선생님은 이 니은을 보는 순간 학생들은 반드시 이것을 떠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그 니은에 있는 숫자들이 그에 대한 강력한 힌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FT와 F의 1 빼기 T를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지 않았니? 자, 지금부터 낱말 맞추기 시간이야. FT랑 F의 1 빼기 T를 보는 순간 이 세 개의 세 글자짜리 단어가 떠올랐으면 선생님은 매우 흡족할 것 같아. 선생님이랑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특히나. 아,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되느냐? 아, FT, F1 빼기 T FT, F 어떤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FT, F1 빼기 T 잘 모르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거 FX 더하기 FX는 F의 1 마이너스 X 이거 무슨성이 있는 거지? 아, 대칭성이 있는 거지. 이 말 자체가 X는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뜻인 거야, 이게. 이 말 자체가. 물론 이 문제는 그런 게 아니지. 이 문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또 Y는 F1 마이너스 X 뭡니까? 대칭 이동을 한 거지. Y는 FX를 Y는 FX를 Y는 FX를 어떻게 해? X는 2분의 1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 대칭성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함수 FX가 대칭성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 대칭성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또는 대칭 이동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대칭성이라고 하면 한 함수의 대칭성이기 때문에 그냥 대칭이란 두 개의 단어로 두 글자 단어로 바꾸겠습니다. 대칭성 대칭이동 대칭적인 어떤 성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이제 이걸 지금부터 살펴보는데 그게 이제 니은, 디귿에 대한 복이고요. 니은은 G1하고 G2분의 1을 비교하는 거야. G1 G1 G1이 뭡니까?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T F의 1 빼기 T DT가 돼 있는데 그럼 G2분의 1이 뭡니까? 인테그럴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FT F1 빼기 T DT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바꾸고 싶으면 이런 거지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는 인테그럴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더하기 인테그럴 2분의 1부터 1까지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랑 요게 똑같은지를 증명하세요.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G1이 G2분의 1의 2배입니까? 물어봤던 뜻은 요거랑 요게 같은지를 물어보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이제 예를 비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요걸 확인할 수 있을까?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정적분의 평행이동을 배운 사람은 그걸 외워서 접근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요런 식들을 보는 순간 아까 말했던 치환적분이 떠오르면 좋을 것 같아요. 치환적분을 이용해서 풀겠습니다. 이제 GX가 있는데 그 GX를 치환할게요. 어떻게? 1-T를 새로운 문자로 치환하겠습니다. 1-T를 새로운 문자 S로 치환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은 DS DT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GX가 뭐가 되느냐? 인테그럴 자, 보세요. T가 지금 T가 지금 0부터 X까지 바뀌어 T가 지금 0부터 X까지 바뀌어 S값은 1부터 1-X로 바뀝니다. 알겠니? 그리고 F가 되고요. 그 다음에 F, T의 T자리에는 1-S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F에 그리고 1-T자리에는 그냥 S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DS가 마이너스 부호만 바뀌게 돼서 여기는 그냥 DS가 아니라 마이너스 DS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니? 마이너스를 집어넣게 되면 윗끝 아래까지 바꾸면 되는 거니까 1-X분의 1까지 F, S F에 1-S DS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생긴 식이 결국엔 똑같은 거야. 방금 말했던 거랑 1-X부터 1까지 이걸 이제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하면 지금 질문이 이거잖아요. 0에서부터 1이 있으면 여기를 X라고 치면 0부터 X까지 적분한 거랑 그 다음에 여기가 1-X예요. 1-X부터 X까지 이 간격이 X고 이 간격이 X가 되는 거지. 어떤 함수? F, T 곱하기 F1-T 라는 어떤 함수가 있어. 그 함수는 F, T랑은 다르지. 그 함수를 이만큼 적분하나 이만큼 적분하나 똑같다는 뜻인 거야. 이런 기하학적 의미를 그림상에서 내포를 하고 있고 물론 이걸 풀 필요는 없는 거죠. 문제 푸는 거는 이 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2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 인테그럴 2분의 1부터 1까지 적분하게 되면 그게 바로 G2분의 1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테그럴 2분의 1부터 1까지 하나 또는 이 함수에서 인테그럴 X가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인테그럴 0부터 2분의 1까지 하나 이 값이 똑같은 거예요. 둘 다 뭡니까? G2분의 1 이것도 역시 G2분의 1 G2분의 1 이게 지금 GX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니은 번은 참이에요. 지금 보면 알겠죠? 어떤 대칭적인 느낌이 들지 좀만 더 볼게. 그럼 이제 이거를 방금처럼 X가 2분의 1이 되면 그렇잖아. 이렇게 적분한 거랑 이렇게 적분한 건 똑같은 뜻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어떻게 적분한지에 대한 게 나와 있는 그런 문제인 거야. D급번을 보겠습니다. 자 D급번 보기는 GA가 1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이 일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야 이 어마어마한 함수 그 다음에 GA를 구하려면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그냥 한번 집어넣어 볼게. 시행착오로 인테그럴 0부터 A까지 그 다음에 이걸 집어넣게 되면 ln 1 더하기 X의 4제곱에 10제곱 ln 아 이거 쓰기도 너무 힘들다. 쓰기도 너무 힘들어. 어쨌든 이 식을 적분하는 건데 실제로 ln이 들어간 함수 중에서 웬만큼 복잡한 함수는요 다 적분 연산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연산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분 가능하려면 연속 조건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함수가 연속이기 때문에 적분은 되겠지만 적분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초월함수 식으로 표현하는 게 불가능해. 그런 함수들이 엄청 많고 선생님이 수능 개념 강의 진행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함수 중에서 적분을 했을 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함수가 엄청 많은데 수능에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2의 X2제곱 사인의 괄호 열고 X제곱 이런 함수들은 적분 연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아주 쉬운 함수도 적분 연산을 할 수가 없어요. X분의 사인 X 다 수능에 나왔었어요. 2011년도 수능에 이런 거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공부가 된 학생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얘를 보는 순간 야 이거는 적분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야. 왜? 어차피 적분 연산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게다가 LN의 4제곱에 10제곱에 그 다음 이걸 곱해놨기 때문에 아 이건 적분이 더 만만치 않은데 게다가 문제에서 부등호예요. 그러니까 GA를 구하세요가 아니야. GA가 1보다 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난이도가 상당한 문제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문제인가? 어떻게 하는 문제인가? 그런데 이제 방금 말했던 그 대칭적인 이유를 발견한 학생은요. 이런 거야. ㄱ, ㄴ, ㄷ 문제네. 반드시 이 ㄷ은 앞에 보기랑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ㄱ에서 언제나 0보다 작을 때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지금 GX를, GX를 GX가 언제나 0보다 작을 때에는 0이에요, 0 이때는. 그리고 방금 G2분의 1을 구해봤더니 뭐 G2라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했어. 그치? 그럼 재미있는 거는요. 문제가 X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면 X가 1보다 커요. 얘가 얼마가 됩니까? X가 1보다 크면 X가 1보다 크면 X가 10이면 F-9지. 그런데 X가 0보다 작으면 FX가 0이기 때문에 한 마리 이 값이 뒤가 통째로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테그럴 0부터 10까지를 하게 되면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건가? 아니지. 0부터 10까지 하게 되면 이게 0부터 1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1이 넘어가는 순간 이 값은 그냥 무조건 0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아까는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0이었는데 이제 1보다 커버리면 얘가 0이란 말이야. 그럼 그 파트는 적분해봤자 싹 다 0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만 살아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0부터 1까지 적분 만 살아있는 거야. 그런데 0부터 1까지 적분이 쉽게 말하면 적분하는 구간 중에서 제일 큰 구간이죠. 왜냐하면 0부터 1일 때는 이 값도 양수고 이 값도 양수고 어쨌든 그 양수인 파트를 적분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형태가 쉽지 않으니까 양수자니까 결국에는 0부터 1까지 적분이 제일 큰 값이 되는 거야. 따라서 인테그럴 0부터 10까지도 뭐하고 똑같아요? 그냥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G라고 똑같은 겁니다. 인테그럴 0부터 5까지도 역시 G라고 똑같습니다. 인테그럴 0부터 0.5까지는 그 값은 당연히 G1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지. 방금 니음에서도 확인했었고 이게 첫 번째 아는 내용이야. 그래서 G1이 맥시멈이구나. G1이 맥시멈이구나. 나는 뭐만 알면 되겠니? G1만 하면 되는 거야. G1만. G1은 뭐냐면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t의 F의 1-T DT가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이 Ft가 뭐냐면 Ft가 뭐냐면 이 T값이 0부터 1까지 바뀌는 거거든. 맞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 함수를 봤더니 이 함수가 어떤 함수냐면 X가 커짐에 따라서 로그 값이 커지는 증가 함수입니다. 그러면 내가 함수 F1을 구해보면 F1이 LNE가 나옵니다. 여기가 LNE. 그리고 이거 전체의 10제곱이 나오는데 LNE라고 하는 값은 어떤 값이에요? 밑이 자연상수 2이기 때문에 숫자 2보다는 크잖아요. 역시 1보다는 작은 값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T가 0부터 1까지 바뀌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이 Fx가 증가함수야. Fx가 X가 커지면 Fx도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게 0부터 1까지 변하는데 제일 클 때가 F1이겠지. 그런데 그 F1마저도 1보다는 작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값은 인테그런 0부터 1까지 이 값이 그냥 계속 1인 거랑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역시 0부터 1까지 바뀌면 이 동그라미가 역시 1부터 0까지 바뀌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값 역시 언제나 1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값보다는 언제나 작다는 뜻인 거야. 이해 되겠어요? 이 값도 역시 1보다 작고 이 값도 역시 1보다 작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그걸 0부터 1까지 적분하게 되면 여기는 1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 값이 이해하겠습니까? 이 값을 적분하게 되면 1이 되는 거니까 1보다는 이건 는 1이군요. 미안해요. 는 1이고요. 1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귿보다는 거짓이 되겠습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여기 문제를 풀었어요. 정답은 ㄱ, ㄴ이고요.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진행을 하면 사실상 적분을 하려면 네모 박스로 표현한 y는 ft f의 1-t 라는 그래프를 여러분이 그릴 수만 있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근데 실전에서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게 학생들에 따라서는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0이고 방금 설명했잖아요. 기억에 의해서 이 그래프는 0보다 작을 때는 이 파트가 0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 1보다 클 때는 여기가 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곱하는 거니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사이에는 이 값도 로그의 10제곱 이 값도 로그의 10제곱 이니까 어쨌든 다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있는 건데 이렇게 있어봤자 어쨌든 이 동그라미가 제일 커봤자 이 동그라미로 표현한 이 동그라미 안쪽이 제일 커봤자 어차피 t가 0부터 1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값도 역시 0부터 1사이인 거야. 기하와 벡터 문제를 많이 풀었을 때 여러분 재수행결 중에서 기하와 벡터 수능 기출문제 풀다 보면 벡터의 위치 벡터 이야기를 하면서 내분점 외분점의 위치 벡터를 할 때 계수의 합이 1이어서 하나를 티려놓으면 하나가 1 빼기 티려놓았던 거에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마 알 거야. 도사함 같은 경우 기하 과목 그래서 이게 하나가 0부터 1사이면 그것도 0부터 1사인 거야. 근데 함수 fx가 증가함수라니까 그러면 이 값은 무조건 일부가 작고요. 이 값도 역시 일부가 작으니까 곱한 값도 무조건 일부가 작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어떤 그래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1에 해당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아래의 그래프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거보다 아래에 있는 거야. 동시에 둘 다 1일 수도 없어요. 다 일부 작은 값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런 거지.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 인테그널 0부터 x까지 적분하게 되면 이 값이 gx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적분하면 이게 넓이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적분을 열심히 해봤자 이 정사각형보다 넓이가 작기 때문에 1보다 클 수가 없는 거지요. 이해 되겠습니까? 이게 이런 원리를 포함하고 있는 문제예요. 물론 그 안에는 사실 대칭적인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떤 그래프인지를 확인하면 또 대칭성이 있겠지만 그것까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런 문제가 18번 문제였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문제였고 작년 수능 기준으로 기역, 니은, 디귿, 참거지 판별하는 문제가 바로 21번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수준까지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바로 이 문제예요. 넘어갑니다. 20번 문제 20번은 선생님이 좀 잔소리 좀 할게 잔소리 좀 할게 20번의 이거를 처음 봤다. 그러면 반드시 기출문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기출문제 학습이 좀 부족했구나. 아, 내가 이번에 시험 성적이 좀 부족한 이유는 기출문제 최고 난이도 아닙니다. 그냥 적당한 4점짜리 문제인데 그 형태를 내가 공부한기가 좀 부족했구나. 공부가 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하면서 수능까지도 기출문제에 대한 학습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시중에 어떤 교재가 좋냐 뭐 어떤 문제가 뭐 퀄이 좋냐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게 뭐냐면 기출문제를 아직 완벽하게 학습을 안 했는데 수능은 그냥 수능 출제 기관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거를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그거를 표방하는 다른 교재를 푼다고 해서 어느 정도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학습이 안 되셨으면 반드시 기출문제를 푸시고 샘이랑 했던 강의 중에는 수능 개념 미적분 강좌가 바로 기출문제 분석하는 강좌고요. 그 밖의 EBS의 기출의 미래라든지 뭐 다른 기출문제는 뭐 여러분 EBS 홈페이지 가면 무료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연습을 하게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함수 FX 나와 있는데 우선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디까지는 나가야 되느냐 예를 보고 노타임으로 뭘 해야 되느냐 함수 FX가 뭔가 이상하네 아 X-T를 새로운 문자 S로 한번 치환해보자 함수가 FX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양변 미분하게 되면 이건 이제 적분할 때는 T에 대해 적분하기 때문에 여기 X가 상수입니다. 상수 그래서 양변을 T로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은 DS DT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식은 뭐냐면 GX는 인테그럴 자 T가 0부터 1까지니까 값은 X부터 0까지로 바뀌는 거야 이게 0부터 X까지 얘가 0이면 X고 X면 0이 되고 그치? 그 다음 T자리에는 넘겨 넘겨서는 X-S 그 다음 이게 FS 그 다음 이게 DS가 아니라 DS에 마이너스가 붙은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는 DS라고 쓰고 여기다가 앞에 마이너스를 붙일게요. 어떤 상태인지 알겠니? 심지어는요 이 꼴이 작년 6월 평가 모의고사 20번 문제 ㄱ, ㄴ, ㄷ 문제였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래프 형태가 기출 문제로 치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최소한 쌤 기억나는 것만 3번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듯이 공부가 안 되나서 있기 때문에 쌤이 풀어주겠습니다. 첫 번 치환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지금 극대의 힘을 차였다는 뜻은 한마디로 G'X가 0인 걸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식을 지금부터 미분을 하는데 GX를 구하기에 앞서 우선 알 수 있는 사실은 G0이 0입니다. 윗끝, 아랫끝이 똑같다고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을 살짝 풀어 써볼게요. 우선 이 마이너스를 집어넣게 해서 인텍을 0부터 X로 바뀝니다. 0부터 X까지 X, FS, S, FS, DS이기 때문에 잠깐 풀어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인텍을 0부터 X까지는 X, FS, DS 됐죠? 마이너스 인텍을 0부터 X까지는 S, FS, DS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원래 여기가 X가 안쪽에 있었지만 어차피 S랑 X는 무관하기 때문에 X는 앞으로 끄집어낸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다음에 두 가지 정보를 끄집어낼 수가 있죠. 자, 윗끝, 아랫끝 똑같다. 아, 잠깐만요. 이거는 했고, 저거 했고. 자, 이제 지금부터 G'X를 네, 얻겠습니다. G'X를 그러면 이걸 미분하면 이제 곱의 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인텍을 0부터 X까지 F, S, D, S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하면 더하기 X, F, X 마이너스, 미분하면 X, F, X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 값이 이렇게,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예요, 이거. 아, G'X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보는 순간 윗끝, 아랫끝 똑같다라고도 식하나 양변을 미분해가지고 식하나 또 하나 이 식을 가지고 양변을 또 미분할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G의 더블 프라임 X를 구하게 되면 이 식은 그냥 F, X가 되는 겁니다. 양변을 미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또 윗끝, 아랫끝 똑같다라고 해서 G'0은 0입니다. 이렇게 또 두 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지. 미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함수가 복잡하면 킬러문항이 될 뻔했어. 근데 이 함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사인 함수 그 자체죠. 다만 이거 루트 X가 있으니까 사인 함수랑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확실한 건 X가 커지면 루트 X도 커지기 때문에 사인 함수와 유사한 그래프가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당연히 1이죠. 1. 최소값은요. 마이너스 1입니다. 주기는요. 주기성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이 괄호안이 M파이가 되는 순간 X추가가 만나게 되고 이 괄호, 동그라미 자체가 2파이가 되는 순간 똑같은 값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언제 X추가 만나냐면 루트 X파이가 M파이가 되는 다시 말하면 X가 N의 제곱이 되는 순간 X추가 만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문제를 보겠습니다. 함수 FX 함수 FX가 뭐라고요? 함수 FX가 뭐라고요? GX의 이 괴도함수야. 나는 지금부터 뭘 찾고 싶습니까? 함수 GX가 극대가 되는 이 순간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럼 이걸 찾으면 G'X가 0이 되는 순간을 얻고 그 다음에 G'X의 부호가 함수 GX가 증가해서 감소로 가는 거니까 G'X는 플러스를 가지고 있다가 0이 된 다음에 마이너스가 돼서 이 때를 찾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제 우선은 함수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함수 Y는 FX예요. 얘가 G의 더블 프라임 X입니다. 어떤 그래프냐? 0,0을 지나요. 방금 했잖아. 언제 X추가 만나냐면 1일 때 저기는 1의 제곱일 때 그 다음에는 2의 제곱일 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3의 제곱일 때 만나서 대강한 이런 그래프예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최대값은 1이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이게 함수 FX. 물론 그래프가 완벽하진 않아. 실제로 이런 점에서 접선의 길기가 얼마일지도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전혀 안 중요해. 왜냐하면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X추가 이 점에서 만나고 양수 음수만 판별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뭘 하느냐 뭘 하느냐 이걸 통해 우리가 G' X를 구할 수가 있죠. G' 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 함수를 미분한 게 이 함수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함수는 어떤 함수일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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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순간에 이 함수 이 함수를 미분한 값이 0인 값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풀었던 문제 중에서 F' X를 가지고 F' X를 이걸 추론하는 형태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더블 프라임을 가지고 프라임을 추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어떤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양수지? 양수, 양수. 얘 0이고요. 음수입니다. 다시 양수고요. 음수고요. 이해 되겠습니까? 그럼 이 그래프에서 증가고요. 감소고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지. 증가를 해. 증가를 해. 이 부분 넓이가 더 클 거 아니니까. 감소를 해. 감소를 하면 이렇게 되겠지. 감소. 감소를 해. 감소를 해. 감소를 해. 더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감소를 해. 됐어요? 그 다음에 증가한 데 더 넓이가 더 크겠지. 다시 또 증가를 해. 뭐 이렇게. 다시 또 감소를 해. 뭐 이런 그래프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인데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양 정도만 알면 충분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뭐를 하고 싶냐면 뭐를 하고 싶냐면 내가 G'X가 0인 값이 하고 싶은 거야. 있습니까? 아 있잖아. 있어요.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찾는 문제인 거야. 이 값이 얼마인지는 완벽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지. 하지만 확실한 거는 얘가 양이고 음이고 이 아랫부분이 더 넓이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갔다가 좀 더 내려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여기 있고요. 이게 얼마냐면 1의 제곱이야. 이게 뭐냐면 2의 제곱이야. 그 사이에 반드시 어떤 값이 있는 겁니다. 자. 극대값을 찾는 거니까 미분한 값이 양수, 음수를 따져봐야 되는데 현재 상태 이 값은 G'이 또 양수예요. 0이 됐다가 음수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함수 GX는 증가하다가 감소가 하는 점이니까 이때가 극대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음수였다가 0이었다가 양수가 되는 점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점이니까 이때는 극소가 되겠죠. 따라서 증가할 때는 언젭니까? 이때가 증가할 때가 되는 겁니다. 이게 A1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A의 N값 A6값을 구하는 거예요. A6값 그러면 이제 이걸로 둘이 알 수 있는 사실이 A1이 1의 제곱과 2의 제곱 사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A2는 2의 제곱과 3의 제곱이 아니라 2의 제곱과 3의 제곱이 아니라 3의 제곱과 사이 이게 A2가 되는 거죠. 따라서 3의 제곱하고 4의 제곱 아 두 칸 건너 하나씩 알겠지만 연속함수에 대해서는 극대값, 극소값이 번갈아가면서 나옵니다. 극대이면서 그 다음에 또 극대일 수가 없어요. 아니 쌤 증가하면서 또 증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있지. 그러면 이 값은 극대값이 아닙니다. 변곡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에서 증가하면서 번갈아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극대, 극소, 극대, 극소가 되는 거고 따라서 두 칸 건너 하나씩 여기는 또 5의 제곱 A3 여기는 6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A6를 구하는 거야. 손가락으로 구했고요. 5 A4는 7 5는 9 여기는 11 해서 11의 제곱 해서 12의 제곱 이게 답이 되는 거지. 문제가 k 제곱하고 k 플러스 1이 제곱이니까 k 값은 11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굉장한 문제죠. 그 대신 이 앞부분 때문에 사실은 쌤이 이 문제를 풀 때는 설명은 다 했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아니야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는 그냥 문제 읽으면서 바로 나왔어요. 아마 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도 있었고 이걸 토대로 개발된 수많은 문제 심지어 수능 특강 수능완성의 예전 연도 문제도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던 형태들이고 그 다음 이 문제하고 유니크한 부분이 있지 이 부분이 조금 새로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중킬러급 이상의 문제입니다. 20번이 어려운지 21번이 어려운지는 다를 수 있을 정도로 그 다음 이거 역시 기출문제 풀다 보면 F'으로부터 FX 구하는 형태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더블 프라임으로부터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죠. 사실상 이걸 가지고 GX도 함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노란색이 GX의 함수인데 사실 이게 이계도함수이기 때문에 이 GX의 오목볼록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거의 완벽하게 그릴 수가 있긴 합니다만 굳이 그릴 필요 없죠. 그냥 이 G플라임엑스 양인 걸 이용해서 바로 풀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1시간이 지나고 있네요. 18번까지 풀었고 진짜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어 20번까지 풀었고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 20번 정도까지 풀었을 때 학생들이 이런 느낌이 들었을 거야. 제대로 풀었던 학생들도 방금 18번이나 20번 풀어보면 만만치 않고요. 그 다음에 19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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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과 통계 지금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19번도 생각보다 29번보다 19번을 더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 있었을 것 같아요. 풀면서 선생님이 그런 걱정이 좀 됐었어요. 풀면서 그래서 19번 18, 19, 20 그 3단 콤보로 공격을 받고 나면 이제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21번 같은 거 보는 순간 아 아 이번 시험은 참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 6월 평가원 모의고사도 비슷했어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도 풀어보면 준킬러급 문제 학생들 시간 소모가 엄청 낮고 오히려 21번은 쉬웠지 그리고 30번 문제도 예전보다 난이도가 나을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실전에 30번은 좀 넘사벽이라고 보고 일단은 이런 시험에서는 최근 시험에서 난이도를 21번이라고 해서 가장 어렵고 이렇게 함부로 속단하지 마시고 모두 다 비슷한 느낌으로 푸세요. 옛날 같은 경우는 초급 중급 고급 최고난도 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최근에는 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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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급 조금 있고 다 고급 고급 이런 느낌 인거야 그리고 30번 정도만 최고난도 그런데 그것도 예전보다는 조금 쉬운 이런게 최근 수능의 트렌드인데 이게 이번 9월 평가원 그런게 아니라 이번 6월 평가원 작년 수능 한 최근 2년동안 항상 그려왔던 것 같습니다. 올해 수능도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준킬러 문항이 승부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서 23번은 간단한 계산 문제죠. 이것일 때 f'1의 값을 구하세요. f'x를 구하게 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ln의 2x-1 더하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한데 합성함수 미분 빼먹으면 안 돼. 2x-1 1분의 2라고 반드시 쓰시고 앞에 x를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 f'1을 물어봤으니까 1집어나면 ln1 0이고요. 1집어나면 1분의 2이니까 정답은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25번 이것도 되게 오랜만에 나온 문제야.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교육과정이 한 5년 전하고 비슷해. 기출문제 기준으로 2015 수능이 이과수학은 이게 기출문제가 마지막이에요. 16, 17, 18, 19 전부 다 급수문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나왔어.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다항함수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최근에 이과시험 문제로서는 굉장히 좀 낯선 형태의 문제인데 뭐 당연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능특강이나 수능개념 강의를 할 때 이런 형태의 급수계산 문제 따로 단원을 구성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 이렇게 말했어. 이게 교육과정의 미적분에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 치면 수2 예전에는 미적분1 에 있었다가 교육과정 바뀌면서 정적분을 구분구적법으로 배우진 않고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적분파트가 바뀌었거든요. 미적분을 들어가서 근데 기출문제 분석해보면 이런 형태가 어렵게 나온 적은 없었거든. 2004년도 기출문제만 급수를 의미를 파악해서 역함수와 관련해 나온 적이 한 번 있었고 보통 이제 간단한 계산문제였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에 공식 복잡하지만 외우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f에 a 더하기 n분의 b-a의 k에 n분의 b-a를 구하면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 가 됩니다. 이 식을 외워라고 칠판에 썼던 것도 기억이 나. 알겠니? 이 식을 외우셔야 돼. 그리고 이 식만 외우면 남은 숫자만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어 이거 뭡니까? 외워놓고 봤더니 어 이게 2네요. 이게 2네요. 그러니까 아 b-a b-a 2군요. 음 a는요 a는요 1이군요. 따라서 이 문제는 인테그럴 1부터 b-a가 2니까 3까지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가 전체가 x가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은 fx이고요. 그리고 dx가 되는 거라고 선생님이 알려줬단 말이야. 알겠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동그라미 전체가 x이니까 x의 4제곱이 되고 dx가 되는 거죠. 정답은 5분의 x의 5제곱이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미적분 1 문과 수능에 나왔던 문제야. 1부터 3까지가 돼서 3의 5제곱을 계산한지 오래됐지? 그치? 9 27 81 243 이 값은 5분의 243 마이너스 1 대입하면 5분의 1이고요. 5 곱하기 a값이니까 약분되어 없어져서 243 빼기 1하니까 24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좋습니다. 다음 이제 28번하고 30번을 남겨놓고 있네요. 28번과 30번을 남겨놓고 있는데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을 거예요.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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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이 가능했어. 뭐 예측이 가능했냐면 이런 형태의 도형이 등장하면서 넓이나 길이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급수계산 형태의 문제가 나왔다는 거 예측이 가능했고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최근에 수능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수학원에서 삼각함수 단원이 단독으로 고난도 문제로 나온 사례가 없어. 이번에 9월 평가함수 시험 문제 단독으로 나오긴 나왔지. 계산 문제 간단한 거 몇 번이었죠? 삼각함수 수원에서 도형 문제가 삼각함수 활용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활용하는 12번 문제였나요? 그렇죠? 3점 수준의 평이한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단독으로 고난도 문제 그러니까 수능특강의 레벨 3 문제처럼 나오는 사례는 최근 20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 대신 뭐가 어렵게 나오느냐 등비급수 관련 기하 문제 프렉탈 도형이 나오는 6월 평가함 모의고사 20번 문제 푸는 과정에서 코사인 법칙 사용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바로 극한 문제 삼각함수 극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어차피 도형이고 각 세타니까 삼각함수 사용하면서 역시 코사인 법칙 같은 걸 사용해서 사인 법칙 사용해가지고 식을 세우는 거 이게 이제 수능 기준으로는 2015년 수능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2017부터 20까지는 현행 교육과정과 달라가지고 사인 법칙 교육과정이 없었어 그래서 그 4년 동안 기출문제는 없지만 다시 이제 화려하게 부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데 아마 이런 느낌이 들었을 거야 6월 평가함 모의고사 문제 풀어봤더니 그때는 이거 넓이 빼기 이거 넓이였는데 그럼 부채꼴 넓이 구하고 요 큰 삼각형 넓이를 구해서 공통이기 때문에 그걸 두 개를 빼면 되는 거 아니니까 어 맞지 근데 이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금처럼은 풀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얘 넓이랑 넓이 더하는 방법은 얘 구하고 얘 구하고 아 공통이니까 이걸 두 번 구해 아 어떡하지 잠깐만 더하는 거 아 이렇게 되겠네 이거 넓이 구하고 그 다음에 요거 넓이를 구한 다음에 요거를 두 번 빼면 되겠네 뭐 이 정도는 가능하겠지 근데 그래서 뭐 어쨌든 얘를 안 구하고 구할 수가 없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푸는 방법은 첫 번째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그 기출문제가 떠오르는 학생들은 아마 인월비를 그때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건 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어 사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삼각형의 육 요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 변과 세 각 삼각형을 기본적으로 유일하게 결정을 하려면은 세 변과 세 각 중에서 세 가지 요소 특히 이제 각 세 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세 개가 어떻게 주어지든지 보통은 삼각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변과 끼인각이 아니면 최소한 두 개로 압축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코사인 법칙을 쓰시면 코사인 법칙 한글로 보통 쓰지 코사인 법칙 이 코사인 법칙을 쓰시면 코사인 법칙을 쓰시면 삼각형이 있으면 이런 거잖아 a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ebc의 코사인 a 이러기 때문에 두 변과 끼인각을 알면은 나머지 변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세 변을 알면은 한 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사인 법칙을 알면은 두 변 또는 세 변이 주어진 경우에 어떤 정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니? 자 그에 반해서 싸인 법칙은 뭐냐 싸인 법칙은 얘가 싸인의 a분의 a는 싸인의 b분의 b 해서 두 변과 한 각이 주어질 때는 반드시 하나의 변과 하나의 대각 서로 마주보고 있는 변과 각을 알아야지만이 얘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는 보통 이래요 두 각 한 변과 양 끝각 알겠습니까? 한 변과 양 끝각이 주어지면 자동적으로 이 두 각으로부터 나머지 한 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각과 대변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구할 수가 있고 이제 한 각만 대입하면은 요거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싸인 법칙은 일반적으로 각이 많이 주어진 경우에 사용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는 게 훨씬 중요해 알겠습니까? 현재 이 문제는요 요 길이가 1이에요 지름이 a, b가 나와있으니까 그러면 요 1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길이는 하나도 안 나와있습니다 길이는 하나도 없고 나머지 전부 다 각인데 각을 한번 표시를 해볼까 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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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울게요 자 요 길이가 1이고요 요 길이가 1입니다 길이가 1이고요 각각각 아 그렇지 이 각이 이거 이거 더한 값이 반드시 요가 똑같기 때문에 이 각이 2분의 세타입니다 여기가 2분의 세타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2세타고 여기가 2분의 세타니까 이 각도 알고 있는 거야 현재 지금 삼각형 O, R, B는 한 병과 양 끝각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통하면 나머지 변의 길이 싹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조건 때문에 그래서 보는 순간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각은요 2세타 2분의 5세타고요 이 각은 파이 마이너스 2분의 5세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이나요? 노란색으로 써야겠다 잠깐만 선생님이 카메라에다가 볼게 파이 마이너스 2분의 5세타 어때? 잠깐만 조금 낫나? 어쨌든 알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고 2세타야 그러면 이 파란색 이 각은 뭡니까? 당연히 이 각은 파이 빼기 3세타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3세타니까 또 이 각은 어떻게 구해 이 각은? 이 각은 이 각은 그렇지 이 각은 그렇지 이거 이거 더한 게 파이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은 2분의 5세타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뭐 또 구할 수가 있는 게 있나 봐볼까? 좀 이따 보겠습니다 넓이를 구하는 넓이를 지금부터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방법이 이거 구하는 과정은 무조건 부채꼴 넓이 구한 다음 얘를 빼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 넓이 더하면 되겠습니다 이 넓이 구하려면 어쨌든 이 삼각형에서 마찬가지로 이 길이가 1이잖아 지금 이 길이가 1이기 때문에 한 병과 양 끝각이니까 싸인 법칙 같은 걸 통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고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자 또 하나는 그냥 아까 말했지만 B, O, P의 넓이를 구해서 얘를 빼고 그 다음에 O, B, Q라는 부채꼴을 구해서 얘를 빼는 거니까 방금 말했던 두 개는 구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걸 두 번 빼도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후자의 방법을 써볼게요 그래서 이 넓이는 2분의 1에 A, B 사인의 요거 자 이 세타이기 때문에 값은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사인의 파이 빼기 산토 사인 세타랑 똑같아 그치? 더하기 그 다음에 부채꼴은 2분의 1에 R제곱 세타 세타가 2세타지 여기서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걸 두 번 해서 구하는 건데 이제 이 넓이를 구하려면 변의 길이 두 변과 끼인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이 x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거 마주 보이는 2세타이기 때문에 사인의 2세타 분의 x는 사인 법칙 1이기 때문에 마주 보이는 게 이거니까 사인의 괄호 열고 파이 빼기 2분의 5세타 분의 1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인 요거 분의 이거 사인 요거 분의 이게 똑같은 거지 따라서 x값은 곱하게 되면 또 이 값은 뭡니까 사인의 파이 빼기 2분의 5세타는 그냥 사인 2분의 5세타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요 길이 x값은 사인의 사인의 2분의 5세타 분의 사인의 2세타 라고 쓰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이게 길이고요 따라서 요 넓이 구하는 방법은 2배의 2분의 1에 a, b 사인 세타인데 a는 1이고 b는 방금 구했던 사인의 2분의 5세타 분의 사인의 2세타 고 곱하기 사인의 2분의 세타 고 요렇게 알겠어요? 2분의 1 요걸 계산하게 되면 분자 파트가 나오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방금 같은 게 떠오르지 않아도 이거를 사인 법칙을 통해서 요 길이나 이 길이를 구해가지고 요거 넓이를 2분의 1의 a, b, sin, star로 구하고 또 구해가지고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게 끝났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문제에서 rh 길이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rh 그럼 그 rh는 요 길이거든요 문제에서 요 길을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y를 또 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하지? 아 y랑 관계가 있는 게 아 그렇지 y랑 관계가 있는 게 이 삼각형밖에 없거든요 또는 이 삼각형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겠네 그치? 그럼 각을 한번 구해볼까? 각을 어떻게 구하지? 각을 어떻게 구하지? 아 각을 구하려고 봤더니 잠깐만 여기가 2분의 5세타고 2세타고 여기가 파이백이면 5세타니까 내가 이 각은 구할 수 있겠어요 그치? 구할 수 있겠고 자 방금 이 길이 r부터 p까지를 또 싸인 법칙 이용하면 또 이 길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이 각도나 이런 각도를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치? 그러면 네 문제에서 원하는 것을 풀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이제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 이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까? 중심각과 원주각이 보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되게 사실 좀 어려운데 얘가 세타인 게 바로 보이는 사람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호, b, q에 대해서 이 세타가 중심각이지 그리고 이게 원주상의 한 점이 P니까 이게 원주각이기 때문에 원주각은 중심각의 반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타로 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때요? 어때요? 가능하겠습니까? 네 자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잠깐만 또 다른 방법이 이게 일단 가장 뭐 선생님이 봤을 때 쉬운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삼각형 뭐 O, Q, P에 대해서 이 각이 파이 빼기 3세타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이 각을 구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O, Q랑 O, P가 길이가 똑같네 1이야 1 그러니까 이등변삭막형이기 때문에 요게 파이 빼기 3세타니까 이거 이거 더한 값이 3세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각이 그냥 2분의 3세타 이것도 역시 2분의 3세타 뭐 이렇게 가지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요 길이 구하는 방법은요 이 길이를 이용해가지고 사인 세타를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길이 구하는 방법은 사인 법칙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요 길이를 이용해가지고 사인 2분의 3세타를 하셔도 되는데 방금 재미있게도 요 길이를 갖다가 내가 구할 수가 있었지 어 이게 아닌가요? 어 잠깐만요 지금 내가 이 길이랑 x만 구해놨네 그럼 어차피 사인 법칙을 또 써야겠네요 그냥 숨기면 더 쓰겠습니다 이 값은 사인의 괄호 열고 요거 2분의 3세타분의 뭐 z라고 쓸까요 요렇게 여기를 z라고 놓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z값이 뭐가 되는 거야 z값이 요걸 이용해가지고 구하게 된 값은 z값은 사인의 z값은 사인의 2분의 5세타분의 네 사인의 2분의 세타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요 길이가 나오는 거잖아 지금 음 이 길이는 1에서 이걸 빼주는 거야 알겠니? 1에서 빼주고요 그걸 갖다니면서 곱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선분 rh는 1 마이너스 사인의 2분의 5세타분의 사인의 2분의 세타 곱하기 사인의 2분의 3세타 요렇게 해서 문제 풀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말 나온 게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답나는 게 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 이걸로 푸는 것도 한번 같이 해봅시다 말 나온 김에 요 길이 이 길이는 이 삼각형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죠 그쵸 자 사인의 괄호 열고 파이 빼기 3세타 분의 내가 구하고 싶은 요 길이 뭐 선분 rp 는 사인의 아래다 씁시다 는 사인의 그 다음에 요 길이가 1이니까 요거 요거 2분의 5세타분의 1 요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요게 조금 더 쉽네요 그래서 rp 값을 구하게 되는 거에다가 곱하기 사인세타 하시면은 요게 나옵니다 이것도 가능하지 rp 값이 뭐였냐면은 사인의 파이 빼기 3세타 그냥 3세타로 쓸게요 3세타분의 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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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5세타분의 사인의 3세타가 되고 곱하기 사인세타 요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되게 이상해 보이지만 잘 보면 어차피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가면 세타분의 rh 값은 똑같아요 세타분의 rh 값은 세타분의 사인세타가 어차피 1이고요 요 값은 2분의 5분의 3이니까 5분의 6이 됩니다 5분의 6이 되는 거야 이거 역시 1 빼기 5분의 1이니까 5분의 4가 되고 5분의 4 곱하기 2분의 3 하니까 5분의 6이 됩니다 어차피 똑같아요 이 값이 어느 걸 구하는 상관없어요 최종적으로 하겠습니다 리미트 세타를 0플러스로 갈 때 방금 구했던 선분 rh 분의 f세타 더하기 g세타를 구하는데 그냥 암산하겠습니다 이거 암산하는 걸 갖다가 어렵게 하지 않을게요 자 이게 보니까 어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사인 하나 남아있어요 세타 0을 이 값선수에 구할 수 있으니까 사인 남아있고요 이것도 보니까 복잡하지만 사인세타고요 여기는 그냥 세타고요 여기도 역시 이거 이거는 어차피 수렴하고 이 값이 세타가 남아있으니까 결국에는 뭘 구하면 좋을 것 같냐면 세타분의 f세타 구하시고 세타분의 g세타 구하시고 뭐 또는 더한 걸 한 번에 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세타분의 rh를 구하고 그 다음 이거를 리미트 세타를 0플러스로 보내는 게 훨씬 더 계산이 쉽겠네요 그치? 한 번에 구하겠습니다 구해보면 분모는 방금 5분의 6이 나왔어요 알겠죠? 얘가 5분의 6이 나옵니다 알겠죠? 정확히는 2분의 5분의 3 여기는 1 되겠어요? 그래서 값은 5분의 6이 남습니다 이 정도 암산 되겠습니까? 암산해야 돼 이것도 역시 세타분의 사인세타는 1이기 때문에 1이고요 2분의 1 남아있고요 세타분의 요구하면 더하기 1이고요 그치? 그 다음에 이걸 구하게 되면 약분 약분 되고 2분의 5분의 2니까 5분의 4이다 하니까 더하기 5분의 2가 됩니다 구하면 복잡하다 10분의 통분하면 10분의 5 15에 4 더하니까 19 잠깐만 계산이 이상한데요? 잠깐만 마이너스 마이너스네 플러스가 아니었어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값은 10분의 15에서 10분의 4를 빼니까 10분의 1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됐어요 그래서 값은 10분의 11 약분 약분하고 값은 2가 되니까 값은 12분의 11 두개 더하면 정답은 23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좀 해설강의인 만큼 자세하게 풀었습니다 28번 문제를 충분히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풀었던 방법과 비교하시고 대망의 30번 보겠습니다 30번 문제는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30번 문제랑 아까 18번 20번 문제랑 크게 난이도 차이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 30번 하고 18번 20번은 난이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거의 역대급으로 난이도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다만 30번 문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포스가 있지 포스가 있어 뭐야 너네들이 감히 나를 너네들이 감히 나를 갖다가 풀 수 있단 말이야 약간 이런 그 문제 가지고 있는 아우라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전에서 최상위권 학생들도 시간이 충분히 남지 않았으면 30번 도전을 하기가 만만치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30번이 항상 유니크하게 나와요 딱 봤을 때 이 식은 태어나서 처음 본 식이야 부등식은 본 적이 있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거기서 굉장히 많이 버벅거리게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 만족하는 실수 a, b에 대해서 양수음수 안 나와있네요 a 곱하기 b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고 그걸 갖다가 곱하는 문제 한마디로 이거 그냥 식 하나야 이거 만족하는 부등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기하학적으로 항상 푸는 걸 선생님 좋아라 해요 문제 풀다 막히면요 무슨 단어 문제인지 항상 떠올리면 아주 많은 부분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얘를 보니까 지수함수야 얘를 보니까 지수함수인데 이 지수함수는 y는 2x제곱을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이 지수함수는 y는 2x제곱을 원점 대칭이동 하게 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제곱이 되거든요 그거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하는 그래프여서 일단 이 그래프를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런 그래프예요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간단하게 뭐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입니다 더 가파른 그래프 같은데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훨씬 더 아래 이런 그래프입니다 지수함수에 대한 무한히 쫙 가는 거예요 지금 로그함수 아니에요 이게 지금 뚫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 대해서 어떤 직선 하나가 있는데 이게 y는 ax 더하기 b이고 얘가 y는 2에 x 마이너스 2제곱이고 얘가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이었을 때 이렇게 직선이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이 사이에 직선이 막대기가 없나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막대기 비슷한 걸 선생님 가져왔어 바로 방송용 마이크입니다 방송용 마이크에서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있고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겁니다 어때요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있으면 또 안 돼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질문이 뭘 찾는 거냐면 a 곱하기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그냥 a만 넣고 봐볼게 a의 최대값은 언제일까요 기울기가 제일 클 때 이럴 때 a의 최소값은 기울기가 0일 때 길기가 음수일 수는 없네 왜 둘 다 점근선의 x축이기 때문에 이해 되겠습니까 일단 확실한 거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a값은 a값은 무조건 0 이상이구나 양수구나 그러면 b값은 b는 이게 와일편이기 때문에 직선이 뭐 이런 직선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능하지 이 사이에 이 사이값이 b가 될 수가 있는 거죠 b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최소가 되는 순간이 오히려 더 쉽습니다 최소가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a는 무조건 양수니까 a는 제일 크고 b는 제일 작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y b가 이런 값을 가질 수 있을지 뭐 여기를 가져버리면 이게 뚫고 지나갈 것 같은데 잘 모르겠지만 대강 이 근처의 어떤 값을 b에 가질 겁니다 이 끝을 가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확인해 봐야 돼요 이거는 될 것 같고 여기는 뚫고 지나갈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네요 잘 모르겠어요 그린 대학교기 때문에 어쨌든 양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가 되려면 얘는 제일 크고 얘는 제일 작으면 절대값은 또 크기 때문에 두 개 값은 음수값을 가지면서 절대값이 제일 커지기 때문에 최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이 바로 눈에 보이지요 뭐 하는 순간이야 여기서 이제 이런 센스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수차례 강조했지만 수능문제 풀다가 이런 미분의 활용문제를 풀다가 답이 되는 순간 이거랑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랑 관계가 있습니다 답이 되는 순간 바로 정답 접선과 관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 수능 30번 문제도 접선 심지어 작년 수능 30번 문제도 공통접선 이 문제도 공통접선 수업시간에 샘도 공통접선 수능 개념 진행할 때 공통접선 카테고리 따로 만들어가지고 요걸 그대로 이야기 했었어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만 듣고 수능 개념을 안 들었던 학생들은 요 파트만 한 번 샘 수능 개념 교재가 EBS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샘 페이지에 자료실에 올라와 있으니까 요걸 활용하시고 그래서 바로 아 대강 확실하진 않지만 대강 이런 정도로 여기에 접하고 여기에 접할 때가 보입니까 그때가 요 빗값도 가장 작고 기울기도 제일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보다 기울기가 클 수는 없어 보이잖아요 그치 이거보다 빗값이 더 작을 수도 없어 보이잖아요 이걸 찾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 접선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공통적으로 이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풉니다 이 과정에 해당하는 두 글자 단어는 뭡니까 수업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어요 바로 아 그때도 빨간색 분필 썼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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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점을 가지고 문제 풉니다 그래서 이 접점이 문제에 안 나와 있잖아 t,2의 t-2제곱이라고 하고요 이 점 안 나와 있잖아 다르기 때문에 s,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s 플러스 1제곱 이라고 한 다음에 알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문제를 풉니다 근데 공통 접선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나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첫 번째를 푸는 거야 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 최소값부터 먼저 구하겠습니다 알겠지 최소값 구하려고 해서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y- e의 t-2제곱은 이거 미분하면 그대로죠 따라서 e의 t-2제곱의 괄호 열고 x-t라고 쓸 수가 있고요 또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y- e의 마이너스 s 플러스 1제곱이고 이거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는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 되면서 e의 마이너스 s 플러스 1제곱 괄호 열고 x-s라고 하면서 이 두 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식을 두 개 얻을 수가 있죠 첫 번째 식 기울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e의 마이너스 아 e의 t-2제곱은 e의 e의 마이너스 s 플러스 1제곱하고 똑같고 t-2는 마이너스 s 플러스 1제곱이 1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냥 암산하겠습니다 한쪽을 몰아가지고 t 플러스 s는 넘기면 3이 됩니다 알겠니 자 두 번째 이 식에 대해서 뭐가 똑같아 여기 나와 있는 이 상수항 파트가 똑같아 y 될 편이 똑같습니다 접선의 방식이니까 그래서 넘기면 이 값은 이거 똑같죠 e의 t-2제곱으로 묶어내면 여기는 1-t가 되고 또 이 상수항은 e의 마이너스 s 플러스 1제곱으로 묶어내면 여기가 마이너스 s고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니 그럼 어차피 똑같으니까 없애버리고 얘랑 얘가 똑같은 거야 알겠어요 넘어가면 t 플러스 s는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네요 t 플러스 s는 e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 마이너스 s는 뭐야 이거 t 마이너스 s는 e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풀면 t가 나오는 거지 t가 얼마입니까 이거 두 개 더 2t는 5니까 t가 2분의 5고요 s가 얼마입니까 2분의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이 뭐예요 여기다가 2분의 5를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2분의 5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2에 2분의 5 빼니까 아 기울기 기울기 a 값이 얼마인 거야 a 값이 기울기가 기울기가 그렇지 루트 2가 된 루트 2 루트 2 2의 2분의 5 빼기 2제곱입니까 루트 2 그 다음에 상수항이 뭡니까 이게 상수항이잖아 상수항 그래서 이 값은 또 루트 2 여기는 1 빼기 2분의 5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이 값은 b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2 따라서 최소값 m은 뭡니까 이것도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2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제 최대값만 구하면 끝나는데 사실 최대값이 약간 더 복잡해요 왜냐면 선생님 봤을 때는 비슷한 난이도인데 뭐가 문제냐면 최소값은 상황이 눈에 딱 보이잖아 아 이 파란색이 최소가 되는 순간인 거야 이 파란색이 최소입니다 확실합니다 왜? a는 제일 크고 b는 음수값으로 제일 작기 때문에 그런데 최대가 되는 순간은 뭐냐면 a도 양수고 b도 양수가 돼야 되겠지 b가 음수용 양수 안 하니까 근데 a도 제일 크면서 b도 제일 커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죠 a가 제일 클 때는 이 파란색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b는 음수가 나와버리는 거야 그럼 적당히 어딘가에 뭐가 있을 거냐면 적당히 어딘가에 a도 충분히 크면서 b도 충분히 큰 상황이 나올 겁니다 이 순간을 찾는 거니까 최소값이 훨씬 어려워요 자 우선은 아 아 최대값이 훨씬 어렵습니다 우선 최소값 필기할 내용들은 필기하세요 쌤 잠깐만 이거 하면 잡아줄 테니까 지울 거야 5초 뒤에 지울 겁니다 최대값 풀 거야 그러니까 되겠어? 자 충분히 이 최소값 파트 이 파트는 우리가 그대로 공부했던 부분이에요 자 이제 지웁니다 지웁니다 뭘 구하느냐 최대가 되는 순간이 언제일지를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 거야 최대가 되는 순간이 언제일지를 보려고 하는데 골치 아픈 게 뭐냐면 기울기 a도 바뀌고 b도 바뀌기 때문이야 최대가 되는 순간이 기하학적으로 바로 안 보여요 근데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최대가 되는 순간은 여전히 접선이 답입니다 왜냐고 물어보시면 자 내가 b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 이 빨간색하고 이 b는 고정되고 기울기가 더 컸을 때를 비교합니다 이 두 번째 빨간색하고 어느 게 더 a 곱하기 b 값이 큽니까? 당연히 두 번째가 크죠 왜? 첫 번째보단 두 번째가 더 기울기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런 특정한 b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기울기가 제일 클 때가 답인 거야 이런 특정한 점이 있으면 역시 또 기울기가 제일 클 때 뭐 할 때? 접할 때가 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b가 움직임에 따라서 접하는 순간에 기울기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뭘 그러면 a 곱하기 b 값을 따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 대신 기울기가 제일 클 때니까 아래쪽은 상관이 없어 이거랑 접하는 순간만 우리는 확인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뭘 하는 거야? 얘가 기울기잖아 얘가 y일편이잖아 접선이잖아 뭐의 접선이야? y는 2의 x-2제곱이잖아 y는 2의 x-2제곱에 접하면서 그것의 기울기랑 y일편의 곱이 언제 최대가 되는지를 새로운 함수로 놔서 이걸로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이 발상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하는 거냐면요 이 두 번째 경우에 이 접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접점을 u라고 놔보겠습니다 6,2의 u-2제곱 그럼 접선의 방전이 똑같아요 y- e의 u-2제곱 e의 u-2제곱에 x-u가 됩니다 그것의 새로운 함수인 y를 잡는 거야 자 그 y-m이 fu라고 잡을게요 u에 관한 함수야 뭐가? 바로 a 곱하기 b가 기울기는 뭡니까? e의 u-2제곱 그 다음에 y일편이 뭡니까? 이거 넘겨서 계산하는 게 없음 1-u의 e의 u-2제곱 그러니까 1-u의 e의 2u-2제곱에 뭐 찾는 거야? 최대값 찾는 겁니다 단 이 만족하는 u는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있습니다 등호 사실 안 써도 되는데 그냥 부등호 써도 상관없어요 2분의 1부터 2분의 5 사이가 될 수밖에 없겠네 2분의 1 아 잠깐만 2분의 1은 필요가 없나? 아 2분의 1은 필요가 없네요 2분의 2분의 5보다는 작겠네 왜냐하면은 현재 현재 이 접점이 접점 접점이 되나 이게 되는 순간 이 아래쪽을 딱 접하자나 요거보다 접점이 더 위로 가버려요 이거를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쪽으로는 상관이 없겠네 이쪽으로는 이쪽으로는 상관이 없겠네 그래서 어쨌든 만족하는 접점 u는 언제나 2분의 5보다는 작은 값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금부터 뭘 풀면 되냐면요 y는 u는 좀 보기 싫으니까 1-x에 2에 2x-2제곱의 최대값을 지금부터 구하면 되겠습니다 구하는 방법은 그래프입니다 y 프라임 그래프 그래도 되고 증가 감소만 따져봐도 되겠습니다 y 프라임은 앞에 껌 입은 뒤에 거 그대로 2에 2x-2제곱의 마이너스 1이 들어가고요 그죠? 앞에 껌 입은 뒤에 껌 입은 앞에 껌 입으니까 2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여기는 더하기 2-2x 이걸 한 번에 계산했어요 여러분들은 앞에 껌 입은 뒤에 거 뒤에 껌 입은 앞에 껌 이렇게 해서 묶어도 상관없고 중요한 건 능력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크잖아 0이 아니고요 여기는 1-2x니까 x가 얼마예요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x가 2분의 1일 때를 기준으로 2분의 1보다 크면 이 값이 음수가 됩니다 이게 더 커지니까 마이너스가 붙은 게 커지기 때문에 음수가 그래프가 감소하고요 2분의 1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때가 최대값인 거야 그래프 안 그려도 상관없어요 그치? 그래서 이 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2분의 1을 여기다가 집어낸다 천신망구 끝에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0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집어넣은 2분의 1에 곱하기 얘가 2 곱하기 2 그러니까 2에 잠깐만요 2x 마이너스 어 미안해 5타 5타 5타가 아니라 6 빼기 2 6 빼기 1 6 빼기 2 6 빼기 4 4 4 알고 있었지 알고 있었지 알고 있었지 어 알고 있었습니까 어 여기는 상관없네요 이렇게 어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1 집어넣어 그 내용이 없음 2분의 1 곱하기 2 빼기 2니까 4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2분의 1 2에 마이너스 3제곱이 내가 원하는 최대값인 거야 이게 대문자 M이 되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최종적인 정답은 따라서 이거죠 최대값 곱하기 최소값 3제곱이니까 최대값은 이런 것도 약간 센스가 있는 학생들은 이런 것도 가능해요 최소값은 방금 내가 구했네 최소값 구하니까 방금 뭐 했냐면 마이너스 2분의 3 2였어요 이거를 3제곱을 했네 자 최대값은 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무슨 꼴이 있더라 아마 2의 3제곱이 있겠지 2의 마이너스 3제곱이 있겠지 왜 이게 없으면 답이 유리수로 나올 수가 없잖아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감이 있는 학생들은 아 그러면 잠깐만 이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접하는 순간 알겠으니까 잠깐만 3이 되려면 이게 어떻게 되면 되지 하면서 이제 이 T값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여기다가 대입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를 대면 안 되고 여기 뒤에 최종형에다가 굳이 미분하지 않고 푸는 것도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이 U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3 날려면 U가 2분의 1일 수밖에 없어 좋아 해서 여기가 고함이 없으면 여기가 2분의 1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다 절대값을 씹는 거예요 절대값을 그러면 최종적인 정답은 2의 3제곱은 사라지고 여기는 8분의 27이니까 곱하면 16분의 27 따라서 두 개 더하면 정답은 4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됐죠 보면 알겠지만 시험 문제가 쉽고 어렵고 상관없이 고난도 문제는 문제 푸는 호흡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당연하게도 긴 시간 동안의 집중력을 계속 유지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긴 호흡이 긴 문제이기 때문에 중간에 잠깐이라도 실수가 나와버리면 무조건 전체 문제 답이 틀려버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 풀다가 답이 안 나올까 틀린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를 점검해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혈평가 모의고사 미적분 파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이랑은 나중에 또 파이널 강의 또는 수능 완성 강의를 통해서 만날 테니까 그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마무리 잘 하시고 사실 지금부터가 승부처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은 똑같은 하루 똑같은 한 시간이지만 수능 당일날 기억이 나는 한 시간이고 수능 당일날까지 가져갈 수 있는 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시간 대비 효율이 좋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더욱 집중하시고 자 선생님이랑은 다음 강좌에서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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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